정부가 지난달에 이어 두 달째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가 상승세는 다소 꺾였지만 내수와 수출이 여전히 부진하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다소 둔화하는 가운데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처음으로 경기 둔화를 공식화한 뒤 두 달째 같은 진단을 내놓은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과 제조업 기업 심리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며, 다만 물가 상승세는 다소 둔화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7.5% 줄면서 5개월째 감소세를 보였고, 수입은 3.5% 늘어나며 무역 수지는 52억 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내수 회복세도 둔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2.1% 줄면서 석 달째 감소했고, 서비스업 생산은 0.1%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